워리오 2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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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생명해! 마마! 생명해! 나들! 나들! 사랑해! 사랑해! 생명해! 사가운 바다 그날에 인생을 위해 내고 예쁜 주인공이죠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한창 우리를 조금씩 간다 너뿐 있어 눈물을 걸어가는 주제로 내의 길이 펼쳐져 무너질 시간이 없어지고 여행 거짓말인걸 가난한 깨끗인 파도 그 시작의 끝으로 더 빨리 내게 갈수록 내가 달려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에 젖은 버튼 부르지 않아 너의 손에 안 돼서 그대 너의 손에 안 돼서 너의 손을 잃고 헤매도 너를 찾아낼 테니 어둠이 날 질고 삼켜도 절대 놓지 않을게 여러분도 우리화살기 주 Regard更은 버튼 우리화살이 해결 질고 이endre 이제 바람밤이 지나면 다시 한번 기적이 찾아 고사람이 가에 올라가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우리를 위한 거라면 뭐든 할 수 있어도 난 마지막 몸이 시절을 걸어 이제 바람밤이 지나면 더 왜 움츠리고 싶진 않은 걸 이들과 이 고민을 이어주겠지요 또 빨리가 내게 갈수록 달려날 거냐 너와 제 선수로 복귀적으로 계속 흔들지 않더라도 너의 숨이 여전히 숨 있어 너의 숨이 여전히 숨 있어 어둠이 날 질고 삼켜도 절대 놓지 않을게 사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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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이브 진き게 말zung 날 gets 잤 mont이 파이팅 간다! 가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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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MC 할 수 있다 네 엄마 아 네 인사하겠습니다 콩콩 이마 김혜영 안녕하세요 백화입니다 제가 제가 야파리 마이츠 외치면 다같이 마이니치 레전드 해주시면 됩니다 야파리 마이츠 마이츠 감사합니다 저는 베타의 초록생 담당이구요 오늘 초록생 맞기도 했구요 마이츠 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쇠노 맞다 저 이제 뭐 설명하려고 알지 않습니까? 시작해볼게요 아파리 마이츠 기다네 초록생활의 하늘색 담당 초록생활입니다 초록생활이라고 불러주세요 초록생활 안녕하세요 제가 이 춤을 두 번 외칠거에요 첫번째는 기네이나 두번째는 가와이나 외쳐주시면 가르쳐겠습니다 잊지마 감사합니다 이나냥이라고 불러주세요 보라색 담당이예요 보라색 담당이예요 안녕하세요 베타의 키오입니다 제가 니나쌈 가이스 키오하면 여러분들이 오레모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니나쌈 가이스 키오 저는 베타의 하얀색 담당 키오구요 키오빙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리가또 저 사실 있잖아요 고의성사할게 생겼어요 저 오늘 딱딱하나 싹긴 했는데 제가 자켓만 집에 두고 온거에요 아니 오늘 오랜만에 주말에 두 번 해가지고 다같이 자켓을 앞에 일정이 없지 오늘 이 일정이 있으니까 다같이 자켓을 생겨버릴게 있는말로 하자 라고 니나가 말해놓고 본인이 놔두고 왔다 꼭 연습실에서 깨달았대요 아니에요 할 말 있어요 제가 항상 가방이 엄청 커가지고 그 안에 있는걸 자꾸 잃어버리는거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파우치를 좀 많이 하고 소다처럼 이제 야무지 보관하게 되자 생각을 해서 이제 가방으로는 이제 나는 다이소에서 흰둥이 5천원짜리 사이드 가방도 사라졌구나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켓만 결론에 들고 왔다 핑계 핑계 잘 들어보셔요 오오 나와잇 그래서 모로 모로 미낭 아 모로가 들려졌어요 이거 들려주셨어요 자켓도는 이제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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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겜바는 4월 23일에 목양에서 솔로는 될 수 없어 겜바가 있고요 저희 그날 뭐냐 특별해서 입으니까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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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같아요 여자 옷 제이트룩 제이트룩을 입으니까요 맞아요 저희 특별해서 그때 탄거 아 맞아요 저 그때 아 진짜 홍시 길거리가 뭐라고 믿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마레가 불러봤어요 와 마레픽 맞았어요 그냥 연습 끝나고 보랴보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 아 맞다 저희 게타 포인트 제도 하고 있거든요 자녀분쯤에서 맞아요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포인트 제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채기 아 아니 아니야 하시게 아니라 우리한테 란세킥 꼭 받아가세요 맞아요 최고의 란세키가 하나 있구나 진짜 스페이버! 스페이버! 고맙습니다. 무언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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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네 자 손 faced without escola 하단 나에게도 그 lightsaber Are so blessed 정 320 손으로 mam 내가 사기 말 내 asphalt от hard ani 마지막으로 피해주면 타 spawn 간추 remains 동해 approximately 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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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돌아왔던 아레스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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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켓을 알 ME 나는 그가 다시 전화가 안 돼 조용한 노래 언니 조용한 노래 als독 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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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無い込める 과정なんて全く思ってないけど許されない時間を待つ忘れたいさ 消えただけなんて消えてなくなって消えてなくなって 消えただけ甘えただけの前に集まりないそんなキューティークソピーが ボロボロになってボロボロになって現実のコーキス 消えただけ逃げただけ近く春の物恋なお庭だ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楽しみに 楽しみ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リウカチームでした!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